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뚜입니다 저는 와디와 같은 팀인 DS커넥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와디의 신발장이 너무 인기도 많아지고 뭔가 추억을 또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포스랑 엄청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고를 만들어봤어요 와디의 신발장 로고를 만들어봤는데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유료 소스를 다운받아서 와디의 신발장에 맞는 신발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재미있게 이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네 짠 고추장 포스입니다 네 저 이거 고등학교 때 급식비 띵겨서 35만원 주고 구입했던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물론 다시 팔았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와디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와디한테 구입한 신발입니다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요즘에 팀버워커를 좋아하는데 짠 요거는 제가 한정판으로 제가 직접 제작한 거예요 이 색 컬러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 여기 여기 뭐야 컬러까지 다 제가 정해 가지고 제작한 거였고요 오사카에서 제작해서 6주인가 8주 뒤에 다시 가질러 갔다 왔어요 네 그렇게 또 애착이 있는 신발이고요 여기 패뚜에 팻을 새겼습니다 패뚜 커스텀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팀버워 너무 아까워서 안 신었어요 몇 번 안 신었어요 저도 신발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또 와디의 신발장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원하는 운동화 원하는 신발 워커 이런 거 사셔서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데 보탭이 되시길 바랍니다 와디의 신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